안녕하세요 양수빈의 끔찍 상담소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유보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끔찍한 고민을 들고 오셨을까요? 저의 고민은 사랑이 뭘까요 입니다. 사랑이요. 불러. 쏘리. 아 이거 지금 존댓말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진짜요? 왜 이게 고민이에요? 사랑을 안 해본 거 같아가지고. 사랑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왜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죠? 객관적이진 않죠. 객관화 시킬 수도 있죠. 왜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죠. 제가 간 상담하면 안 돼요? 님이 생각하는 사랑이 뭔데요? 몰라. 그렇지 모르죠.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도 사랑할 수 있느냐. 왜? 단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단점을 왜 좋아해?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랑인 거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이상해. 하트. 양수빈의 끈찍 상대방 속. 내 모든 걸 줄 수 있는? 망가질 거 같아. 맞아 그건 건강하지 않아. 사랑이 뭐야? 그러니까 아니 상담하러 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저 사랑 알아요. 아니야 당신은 사랑 몰라. 사랑은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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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랑에 왜 고민이 생겼냐고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고민이냐고. 이거는 그럼 백악화전 쳐보던가. 진짜 끔찍하다 여기. 아니 고민이 뭐예요. 사랑이 뭘까요? 아이씨. 아 네? 아니 여기 전대말 쓰는 거라면서요. 평소에 고민이 뭐예요? 사랑이 뭘까? 사랑하지 마 그냥. 어? 하지 마? 안 돼 그러면 늙어. 제가 보기에 보아 씨는 집에 못 있는 거 같아요 잘. 그거랑 주제랑은 좀 벗어나는 거 같은데. 사랑하지 말라고. 어? 다른 주제 생각해? 아 그러면 안심심이병에 걸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왜 고민이냐고. 나는 내가 너무 심심이병에 걸렸다고. 보아 씨는. 이거는 질문에 대한 심리상담소가 아니라 그냥 누구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 보아 씨의 고민이. 다시 할게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보아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음.. 노는 거? 사람을 노는 것처럼 좋아해 본 적 있나요? 아니? 금방 질리던데? 사람이 질려요. 왜 질릴까?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 단점이 너무 많이 보여요? 본인은 단점이 없어요? 어. 아 존나 빡치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금방 질린다 했잖아요 사람이.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해서 만나본 경우가 없어. 아.. 그럼 아직 못 찾은 거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아니지. 못 찾은 거지.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본인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5. 당신 5분 뒤에 무슨 일 벌어날 줄 알아? 무슨 일?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5분 뒤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5분 뒤에? 네. 1번? 모르는 거예요. 3번? 네. 정말 모르는 거라니까요. 정성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래? 네. 알겠어. 5분 뒤에? 내일도. 갑자기 왜 5분에서 내일까지 넘어가? 그러니까 사람 일을 모르는 거라고요.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르는 거라고요. 추구하는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코드가 맞아야 돼. 그래 티키타카. 어 맞아. 근데 만약 티키타카 잘 맞아. 근데 단점이 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그걸 감수할 수 있어? 감수해야지. 사랑을 감수하는 거라면서요. 그치? 응. 아직 못 만난 거라고요. 좀 기다려요 그럼. 네가 뭔데 기다리라고 해요? 사랑을 쉬면 안 돼. 사랑. 딱 말씀드릴게요. 주관적인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달라요. 서로가 그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이 기반이 돼야 돼요. 존중을 기반하고 만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만나는 거죠. 이거 다 내가 했던 말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은 거고요. 이거 내가 했던 말 같은데? 아 한 적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막상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지 성질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님은 너무 고집이 세요. 내가? 나는 배려의 왕인데? 좀 자존심이 세요. 어떤 부분에서? 남자친구한테 자존심. 어떤 부분?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쿨한 척 하려고. 어떤 쿨한 척? 예시를 말해 봐. 아니 삐졌어 이것도 아니야. 아 퓨졌어 이러면서. 아니 근데 나는 얼굴에 표가 다 나는데? 말로 안 하잖아. 말로 해. 안 하잖아요! 내가 봤어! 여러분 문제 있어요 진짜. 아 죄송합니다. 나도 언니랑 똑같아요. 이런 사람. 아니 여기는 너의 그 소개팅을 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Three. 나를 위한 그런 자리 아니었나요? 아니 내가 내가 지인공 아니었어 오늘? 제가 성인 ADHD가 있어가지고 너부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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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dessas? 잠시만요. 고민이 뭐예요? 사랑이 뭘까요? 저 저 내 입 한 번만 처볼게요. 사랑이 뭐래? 주고 싶은 가요. 어 그럼 난데? 나는 약간 그렇게 태어났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 누가 맞는 거야? 나와. 추성은 추 사랑~? 웃겼어. 보도 먹고 싶은 사람 사랑아! 양수김에 끔찍 상담소.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좋아하는 건데 겁나 좋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러면 조금 좋아하면 그냥 좋아함에서 끝나는 거야? 사랑이 아니고? 어, 그냥 좋아해. 네? 그거는 그건 뭐야? 좋아함의 기준은 어디까지 스킨십이 가능한데? 좋아하는 건 친구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이 사랑의 주제는 남자에 관한 사랑인데? 친구에 대한 게 아니고? 그 사랑, 남자 사랑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존나 존나 좋아하는 게 10개 있는 거야, 100개 있는 거야. 좋아해니 만 개 있는 게 사랑. 아니 왜 네 생각을 바라냐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다. 내가 물어봤잖아요. 사랑이 뭘까요? 했잖아요. 이렇게 6살 차이 나는데 언니한테 대들어도 돼요? 저는 솔직히 연애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그럼 왜? 행복은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내가 봤을 땐 힘듦을 같이 나눌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 같은데? 고통을. 어? 그게 사랑이지 않아? 행복은 그냥 전제하에 깔려 있어야 돼. 응. 내가 상담해줄게. 고민이 뭐야? 이 X같은 상황. 그냥 혼자 살게. 아니 좀 뭐... 연애에 대한 삐드백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어떡해요. X 됐네요, 이거. 아니 분명 언니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을 거예요. 해봤잖아요, 사랑. 언니 봤는데? 잘 가려받고 있어. 아무튼 저는요. 보아 씨가 사랑도 사랑인데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재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 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 마음 자체로 그냥 진짜 순수하게 정말 서로 좋아하는 그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내가. 부라야. 존중해주세요? 아 현실적인 걸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막 재지 않고 만나는 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해. 막 너 얼마 벌고 뭐. 그거 안 중요하다고? 어, 난 굳이. 다 네가 먹여 살릴 거라고? 왜 또 이렇게 말하나니까. 아니 맞지 않아? 아 내가 뭐? 내가 먹여 살린댔어 방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막 먹여 살린댔냐고. 그럼 둘 다 둘 다. 이렇게 치워봐요, 패버리게 그냥. 아니 나는 되게 애새끼라서 그래. 아니야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암튼 나는. 정말 내가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왔지. 진짜 끔찍하다. 해결되지 않는 끔찍감이야. 암튼 그래서요. 본인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좀 내려놔요. 어 그거 맞아. 진짜 그거 맞아. 대신 그런 거를 서로 보완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응. 신발끈을 묶고 있네. 듣기 싫어가지고. 나가 그냥. 아 네. 그. 처방전은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갈 때 전치 2주짜리로. 제발. 그냥 꼴리는 대로 하세요. 맞아. 나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답이네. 저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조금 해결됐어요? 네. 아 다행이네. 아니. 네. 양식분에 끔찍 상담소.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 씨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집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된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집 그리라고. 집 안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집이야.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인가? 아닌데. 집의 형체가 이렇게 생긴 애들. 없어. 없어. 이 여자 안 돼요. 이 여자 집 다 해당 안 돼요. 왜 없어? 이 여자는 그냥 아파요. 왜? 네. 오늘 이렇게 양식인의 끔찍 상담소에 와주신 우리 유보아 게스트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오늘 좀 고민이 해결되셨을까요? 네. 너무 많이 해결됐어요. 진짜 도사님 같아요. 뭐 저는 몇 대 맞으셨나요? 아니 근데 정말 해결을 조금 해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됐어. 진짜로. 정말 근데 진짜 마음 가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헤끼 싸가지. 헤끼. 가. 가라고. 진짜 나빴어.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카카오 앵크로 5만 원 보내줄게. 괜찮네. 5만 원. الله. 사랑하자. rada Jesus var. 이功 ki. 감사합니다.